이 방송은 제목과 같이 비밀 녹음, 대화 비밀 녹음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리고 오늘 대법원에서 판결 하나가 선고가 됐는데 대화 비밀 녹음과 관련한 유의미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판결이 선고가 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워낙 이런 대화 비밀 녹음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적인 이슈가 걸려 있고 또 이게 약간 좀 복잡하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를 화면으로 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온 그건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일단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아동학대 입증 어려워진다. 이게 아마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서의 대화 비밀 녹음의 증거 능력과 관련한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은 몰래 녹음한 것 증거 능력 없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내용을 보면 학부모가 자기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수업 중에 수업 중에 교사가 자기 자녀에게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에 대화한 것 녹음한 것을 그거를 이제 형사 증거로 해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일단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을 나왔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녹음 한 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다라고 해서 불법 녹음이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막 복잡할 수가 있어서 한번 일단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먼저 기본적인 대화, 비밀 녹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한 통 법률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죠.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것은 이제 불법 녹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 따라서 공개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은 아니죠. 위법은 아니죠. 공개된 타인 간 대화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A, B가 대화를 하는 경우에 보통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강의실이라든가 그런 데가 되겠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녹음한 경우에는 그 강의와 관련해서 자기가 직접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가한 경우에는 나는 타인 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 동의 없이 몰려 녹음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죠. 통실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는 이런 대화 녹음과 관련해서 비밀 대화 녹음과 관련해서는 증거 능력이 문제 될 수가 있죠. 증거 능력. 그래서 이거는 민사와 형사를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법 녹음인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증거 능력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 녹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것은 증거 능력은 당연히 얻게 됩니다. 만약에 불법 녹음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조금 이게 또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원칙에 따라서는 이것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인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무조건 배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이익 형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불법 녹음이라 하더라도 어떤 실제 진실 발견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익적 가치가 더 우월하다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민사재판에서 있어야 할 그런 증거 능력 문제는 자유심증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합리적인 재량에 의거한 판단에 따라서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비밀 대화 녹음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민사에서 민사상 이것이 불법 녹음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또 이제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녹음 그 자체 그러니까 당연히 대화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녹음한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대화 당사자 간에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다라고 해서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 중에서도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 그것을 몰래 녹음한 경우에 그 녹음 행위를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다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인정을 해서 소립회상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는 이제 대화 타인과 타인 대화한 타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또 불법 행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음성권 침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좀 이게 어려운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사안이 조금 주의를 요구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의심한 학부모가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녀 몰래 그 자녀도 모른 거죠. 그 자녀도 모른 겁니다. 몰래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서 그 수업 내용을 녹음을 한 것입니다. 녹음한 경우에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대본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은 자녀 몰래라는 겁니다. 자녀 몰래. 그래서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자녀 몰래.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이 원칙에 예외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1심과 2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이 돼서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었죠. 아동학대로. 그런데 여기서의 그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여기 나오죠. 쟁점은 여기입니다. 잠깐만요. 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제 여기 부모가 있고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죠. 자녀. 그 다음에 선생님.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 잘 안 쓰시네요. 삼각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대화 학습 내용을 몰래 녹음한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심과 2심은 부모와 자를 어떻게 보면 동일체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즉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녹음자와 자녀와 그러니까 녹음자를 부모가 녹음한 것으로 보는데 대화자 피해 아동을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한 것인데 대법원은 대법원은 꽤 다르게 봤습니다. 뭐냐면 이 부모와 자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다. 그러니까 이 자녀와 선생님 간에 이루어진 학습에 있어서의 대화, 대화는 부모 입장에서는 제3자, 제3자 간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피해 아동의 부모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뭐냐면 과연 그러면 학습, 교실에 있어서의 그러한 대화가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건데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수업 시간 중에 한 발언은 통상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다. 즉 공개된 것은 대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녀의 부모의 위치는 선생과 자녀의 그 대화, 그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불법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신가요? 결국은 결국은 만약에 그 부모가 자녀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숨긴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야 너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네가 가방에 녹음기를 두고 녹음을 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래서 그 자녀도 초등학생 자녀도 그런 사정을 알고 스스로 녹음을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녹음은 그 자녀 학생이 그 사정을 인지를 하고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거든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불법 녹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 있죠. 주 암호계 씨 아들에 대한 이런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있어서의 녹음 파일에 증거능력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주 암호계 씨가 아들에 대해서 녹음을 시킨 경우라면 녹음을 시킨 경우라면 그것은 불법 녹음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이 사건 대법원 판결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 녹음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타인 간 대화 비밀 녹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법률 관계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내용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대법원 판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학습 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녹음이고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학생 자녀도 사정을 알고 학생이 스스로 녹음을 했다면 그것은 합법 녹음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이런 사회인 경우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몰래 녹음기를 넣지 말고 아이에게 너 녹음해라 라고 아이에게 이렇게 일러주어야 그래서 그 아이가 학습 시간에 녹음을 한 경우에는 그 녹음은 합법 녹음이 되고 그래서 녹음 파일은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타인과 한 대화 비밀 녹음에 대해서 오늘 대법 판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